저도 정말 많기는 한데 선생님이 또 옆에 계시니까 또 문득 떠오르는 곡이 선생님 곡 중에 당신만 있어준다면이라는 곡이 있어요. 이 노래 좋아해요? 네. 갑자기 왜 이렇게 막 그런그런해요? 아니, 선생님 양아 대교 듣는데 갑자기 저 마이크 놓고 부산 내려갈 뻔했어요. 너무, 너무. 다음에 불러서 좀 그렇긴 하죠. 이것도 박수를 한번 청해서. 감사합니다.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걸 가진 것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, 당신, 당신 나의 사랑. 당신만 있어준다면. 당신만 있어준다면. 그런데 감수성이 좀... 좀 묵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죠? 묵은이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요. 묵었어요, 묵었어요.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달라요. 아마 어머님의 영향도 좀 있나 보다. 그 감수성의 원천이. 맞아요. 항상 엄마랑 붙어 있었다 보니까 라디오도 마찬가지고.